안녕하세요 헌비티비 헌비씨입니다. 오늘 정량탄에 있는 2G를 한번 명중률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%죠. 명중이 올랐고 모든 데미지도 올립니다. 이번엔 무기 데미지 증폭인가요? 더 올리죠? 2단계가 됐어요. 실패. 성공은? 이럴 거면 한번에 성공하는 게 낫던 것 같아요. 지금 1800개가 들고 2G는 1,100개 2G를 좀 더 하는 게 낫 것 같네요. 1,100개 꽤 많이 되는데 이거 이제 이걸 할까요? 정량탄 각인이 단계까지 성공했습니다. 5,500개 이거는 4,400개 23개가 되네요. 해버리죠? 그냥 뭐 2G3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제 결정체가 부족하네요. 각인 성공 각인 성공 결정체가 부족합니다.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어요. 여기까지 헌베티비였습니다. 정형탄에 레벨업을 하고 2G에 레벨업을 했습니다. 여기 정형각인에서 오른쪽에서 했습니다. 다들 이렇게 강력하게 세지실 수 있으니깐요. 도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잘하네요. 고맙습니다. 30 30 30 30